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은 교재인데요. 이 책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 1000부 정도 이렇게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주문은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랑 내용이 똑같으나 조금 더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이렇게 겉표지도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 목차 있었던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그 목차를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 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악보가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럼 리뉴얼된 악보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고 악보가 좀 작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악보를 굉장히 크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순서대로 악보를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보가 더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악보가 크게 크게 음표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 운지 연습. 내가 운지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롱톤. 우리가 운지 기본적으로 배우면 롱톤 연습을 하는 게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이름별로 운지 연습. 운지 연습하시는 멜로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연습이 다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악상, 그 다음에 다이나믹 연습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하나만 있었는데 악상 연습이 원, 투, 다이나믹 연습이 원, 투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스케일도 악보가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게 됐고요. 마이너스케일,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스케일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양 연습이 악보 멜로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음 스케일 연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표를 크게 만들었더니 훨씬 더 눈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게 반음 스케일 연습책도 안에 들어갔고요. 비브라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표 크게 크게 넣어놨습니다. 비브라토 연습하는 악보,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연습했다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될 멜로디 연습.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물결 표시는 비브라토를 여기다가 좀 넣어줘라 라는 표시라는 것까지도 표시를 좀 해서 훨씬 더 좀 깨끗하게 악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듬 연습. 리듬 연습 부분이 조금 더 약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듬 연습은 이런 식으로 악보가 들어갔고 그리고 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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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점 박자, 색있다는 표. 그 다음에 16분음표 박자, 리듬 연습. 조금 리듬 연습 부분에 내용이 더 추가가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내용만 좀 추가적으로 몇 군데 조금씩만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 같은 금액에 배송비 다 저희가 부담을 해서 총 13,000원입니다. 13,000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매일 연습, 내가 연습을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이 악보집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연습이 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교재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기존에, 아, 먼저 죄송합니다. 이거 13,000원입니다. 13,000원이고 배송비는 저희가 그냥 해드릴 겁니다. 원래 그냥 책값이 13,000원이고 배송비는 추가로 또 받는데 저희가 그냥 배송비는 그냥 해드립니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기존에 사랑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재탄생할 수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원래 기존적으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저희가 보상을 또 보상 판매죠. 기존에 있던 교재, 원래 구매하셨는데 내가 좀 더 깨끗한 교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기존에 이 책을 구매하셨다는 그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 구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할인을 넣어드릴 거고요.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만 3천원, 1만 3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 책도 훨씬 더, 음, 이제 음표도 많이 커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구매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1만 3천원입니다.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